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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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엉켰어요 아가야 유진아 슬로우 다운 유진아 아어 스테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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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주세요 오케이 가세요 어 이쁘네 여기 여기 Devil's Den 이라는 어 주립공원이거든 음 근데 일단은 내가 오늘 탁은 안 데리고 올라다가 얘가 좀 집안에 있는 거 그래야 하는 것 같아서 데리고 왔거든 그래서 많이 등산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강가 근처에서만 살짝 걷고 집에 갈라고 음 그리고 어 뭐야 어 야야야야 뭐하냐 음 그리고 어 뭐야 뭐 말하려고 했었는데 아 날 먹으니까 이런다 언니 어 뭐야 탁 얘기하다가 생각이 어디로 멈춘 거야 탁 얘기하다가 날 먹으니까는 자꾸만 까먹어요 어 그래서 탁 데리고 왔는데 멀리는 못 가지 뭐 탁 데리고 왔으니까 어 여기 인춘스피 없네 그러니까는 어 돈 내는 거 없네 그냥 파킹하고 걸으면 되는 것 같아 음 나중에 이게 또 통화합 오우 이 길 이쁘다 오우 이 길 이쁘다 여기도 하니 오우